스포주니의 키스도 라디오. 네, 이제 오늘 수요일 순서 다 마칠 시간인데요. 제가 생각해보니까 ㅊ이 최시원이 있었네요. 참 아쉽네. 시원씨가 또 우리 콩으로 또 참여해 주신다면 공개지판도 난리 나고 막 했을텐데. 어쨌든 우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 내일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. 저는 내일을 약속 드릴게요. 주무시고요. 여러분들. 키스 가족 여러분, 내일은 또 달콤한 키스 나눠요. 배고프 공개